가수 고 구하라 씨 유족이 구 씨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낸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. 광주가정법원 가사 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%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친모인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의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 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본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지난 2월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